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지금 케이크 데코 위에 올라갈 것 같은 초콜릿들을 잔뜩 알고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23 FW 토리버치 뉴욕 패션위크를 보러 뉴욕에 가려고 합니다 약 3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가 뉴욕에 가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올지 틈틈이 또 우리 빙고분들을 위해 저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막 샵을 나왔고요 김밥 먹고 있었어요 이거 예쁘게 나오는 화면인지를 모르겠네 얼굴이 변했나 더 예뻐졌나? 더 예뻐졌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히 가벼운 초콜릿 같은 진주 장식 뉴욕 가서 또 새로운 분들 인사드리고 잘 이따가 일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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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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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도착했습니다. 일어났습니다. 일어나서 지금 아침 시켰고요.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버렸어요. 9시 반쯤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버렸습니다. 오늘 하루 화이팅! 날씨가 좋군. 뉴욕. 너무 잘게 왔어요. 제가 시킨 거는 테이프가 올라간 파스타랑 초코 셰프. 제가 시킨 건 이거.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? 희한한 파스타네요. 바질맛. 이거 보일 수 있을까? 핫소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 사실 이런 핫소스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 뭐지? 일단 먼저 거는 피자에다가 조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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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! 오! 병원 참 귀엽게 생겼는데. 사진이 안 찍었네. 찍었다. 찍었다. 음! 저 오늘 일정. 아침 먹고 피팅하고 준비하고. 그냥 둘러서 사진이랑 영상도 찍고. 다시 준비해서.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. 뉴욕 패션위크 토리버티쇼에 참석합니다. 아침 식사 잘 마칠 테니. 오늘 하루도 파이팅! 좀 예쁘게 찍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. 오늘 하루 파이팅! 이제 하루도 파이팅! 하고 싶은데. 이 안에 오는 오후 커피. 먼저 가보안어. 정말 세워. 다이. 두 번째. 진짜? 지금? 너무 세워. 지금versa. 너무 세워. 그려다. 점심이 왔어요 점심 점심 맛있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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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딱 화면이 핫도 할 때 먹어도 되겠는데 지금? 진짜 맛있어 나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서 먹지?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? 여기가 지금 한국의 주인공은?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의 주인공은? 한국의 주인공은? 네 어마이리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직접 뵙게 했어요 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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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패션위크 관람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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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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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음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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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! 네넹! 첫번째로 만나요! 첫번째로 만나요! 드디어 나왔습니다! 먹을 준비 완료! 사실 브이로그 먹는 거 외에는 찍을 게 없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번 브이로그도 다 먹는 거 위주로 나왔던 거 같아요. 배부르구만. 이제 뉴욕을 떠납니다. 저는 이번 뉴욕에 와서 이제 토리버치 엠버소드로서 공식 일정 잘 마쳤고요. 이제 한국 가서 또 다른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항으로 갈게요. 공항 도착했습니다. 셀프캡을 많이 못 찍어서 이제 서울 가기 전에 제가 못 찍을게요. 그냥 못 찍을게요. 안녕 뉴욕. 저는 지금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먹을 것은 컵라면과 계란 샌드위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친구. 그리고 신선한 과일. 이렇게 한국도 하는 게 뭐지. 음 얼굴을 많이 들었어요. dulce. 근데 여기 무슨? 참고. 잠깐만. toca 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물을 닿는 게heit. 물을 닿는 게heit. 물을 닿는 게heit. 10분간 후추 간장 다진 다진 손질 손질 다 먹었습니다. 저는 그러면 비행기타로 갈게요. 탑승을 완료했습니다.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 트레이닝북으로 갈아입었어요. 곧 이죽한답니다. 잘 자고 일어나서 라멘 시켰습니다. 라멘 먹으려고요. 라멘 먹으려고요. 라멘 먹으려고요. 라멘 먹으려고요. 라멘 먹으려고요. 라멘 먹으려고요. 잘 잤네요. 또 자른 것도 중요하니까. 그래서 지금 한 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.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일을 할게요. 이거는 모카의 캐릭터 노트입니다. 그동안 다른 일정들 때문에 이렇다 할 정리를 못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해요. 코트에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메모해놨던 것들 옮겨 적고 있나 싶어요. 이제는 전혀 아저씨가 다행이네요. 저는 아무리 물을 다행히 받아먹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자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자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자체야 하는 것 같아요. 한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아직 서울은 아니구나. 오늘 경고는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. 3박 5일간의 일정 잘 마쳤습니다.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이나 한국에 돌아왔죠. 다시 또 저의 일상을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브이로그는 제가 주도해서 많이 찍지도 못했고 사실 여가를 즐길 만한 틈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내내 일일 하다가 왔는데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. 안녕.